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기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? 달이에요. 달. 안 보자. 어머, 고양이 온다. 캄캄한 밤거리에요. 제가 여기 김천돌집이라는 곳에 왔어요. 김천돌집. 제가 아는 언니 집인데 여기에 방송하러 왔어요. 이따가 뭐 무섭다.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 보이나요? 근데 시골 한적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,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.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밤거리. 잠깐만요. 가로등 밑에 오니까 가로등 안녕. 가로등한테도 인사를 해야 돼요. 아, 이쁘다 이거. 제가 원래 이 꽃을 좀 심으려고 했는데 못 심었네요. 캄캄하다. 캄캄해. 무섭다. 들어가야 되겠다. 낮에 보면 참 예쁜데 고양이 안녕. 아, 여기 고양이가 있구나. 어, 도망가버렸어. 여기 하우스는 전부 다 엄청 많아요. 여기가 엄청 많아요. 여기가 엄청 많아요. 여기가 엄청 많아요. 다 포도에요. 김천에는 포도가 유명하거든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엄마. 안 되겠다, 배불러서. 아, 이곳이 굴무야. 안 되겠다, 배불러서. 배불러서 밖에 가서 그거 좀 하자. 운동 좀 하자. 조금 걸어야 될 것 같아.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브루스 추라는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. 섹서폰 연주로. 이따가 밤 9시에 뵈어요. 사랑합니다. 안녕. 이건 누구의 그림자일까요? 한 10분 정도? 지금 밤길인데. 엄마. 조심해. 슬리퍼가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래요. 밤 먹고 한 10분 정도 딱 운동하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. 춥다요. 근데 이렇게 시골 밤길을 걷기에는 걷는 걸 잘 못하잖아. 깜깜해.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. 차가 오고 있으니 이쪽으로 오고 싶어.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.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. 깜깜해. 달은 되게 빨려. 달은 있어. 달은 있어. 달은 있어. 반달이다 반달. 하늘에 떠있어. 돌아가면 좋게. 여기는 괜찮네. 와 이게 전부 다 포도였네. 김천포도가 유명하잖아. 하우스 이거 얼마나 큰 줄 알아? 이 동이? 세상에다. 어우 걷기 너무 좋다. 와 바람. 가을이 오고 있나보다. 바람이 약간 쌀쌀할랑말랑 그러네. 뭐야 아니야? 이거 유튜브 찍나? 무서워. 무서워. 아 시골길 좋다. 엄마. 이거 이상하다. 슬리퍼가 막 넘어지려고 그래 자꾸. 나 집에서도 싣는거 그래서 바꿨어. 탁 넘어지면 이거 나가자. 아자라. 아자. 아자. 이거 내 무릎 다 까게 생겼는데. 조심해. 위로 이렇게 살짝살짝 걸어. 위로 치면서. 이렇게. 너무 그러면 또 다 안되니까. 살짝살짝. 짜자잔아. 이렇게. 내 발을 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걸어. 또 넘어진다잉. 에휴. 이렇게.